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지만 아직 낮에는 늦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남부지방에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부지방으로도 폭염주의보가 확대돼 내려졌는데요. 한낮 최고체감온도는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32도, 대전과 전주 33도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 하늘에 구름만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강원 내륙과 남부, 제주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곳에 따라 일시적으로 비가 강하게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늦더위는 계속되겠고요. 특히 다음 주 수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